강원도의 버스 회사들이 버스 요금을 올려달라는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타당성 용역을 맡길 예정인데요. 버스 이용객들 사이에선 인상안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 강원도에 제출한 운임요금 변경 조정 신청서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삼척 시내버스는 현행 1,400원에서 1,900원으로 그 외 지역은 2,190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인상 요구 폭이 더 큽니다. 현행 2,000원인데 최대 70% 오른 3,400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 측은 버스 한 대 운영비가 하루에 50여만 원 정도인데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도 매일 9만 원씩 손해라고 인상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 학원 버스, 교육청의 통근 통학하는 에듀 버스 등 여러 가지 수익 감소 부분이 생겼고요. 조합의 이런 주장은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요구안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요금이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요구안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35%면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 부담감도 조금씩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는 요구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2년마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는 그 용역 보수를 받으면 다시 저희가 회의의 법인에 발출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는 검증 용역을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